안녕하십니까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필기 강사 권우석입니다. 2015년 3회 핵심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사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기사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산업기사에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1번 디지털 IC의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비교평가 요소가 아닌 것은 디지털 IC라는 것은 직접회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회로를 어떻게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제품이다 라는 것을 비교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래도 답을 좀 걸러낼 수가 있을 거예요. 1번 보시면 펜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펜아웃. 이거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펜아웃이라는 것은 있는 겁니다. 직접회로가 있으면 디지털 IC가 있으면 자기 외부에 이런 게이트들이 연결이 될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연결되는 최대 수 분명히 있겠죠. 무한대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출력에 연결될 수 있는 입력 게이트의 최대 수를 펜아웃.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펜아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력 소모도 중요하겠죠. 전력 소모가 낮을수록 좋을 겁니다. 전파 지연 시간도 당연히 짧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진 신호가 그 값이 바뀌었을 때 입력에서 출력까지 신호의 변화가 전달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 시간이라는 개념은 짧으면 짧을수록 효율이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잡음의 여유. 그러니까 회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잡음 전압의 최대값. 그러니까 어떤 잡음의 색이 잡음이 어느 정도 크냐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도 있고 작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잡음 여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것은 4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IEEE 754의 부동소점 표현 방식에서 단일 정밀도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2010년 4회하고 2013년 2회 때 기출문제 풀이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IEEE 754 부동소점 표현하는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설명드린 방식이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단일 정밀도 형식이에요. 단일 정밀도 형식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형식이 단일 정밀도 형식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방식은요. 복수 정밀도 형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단일 정밀도 형식은요. 32비트가 되고요. 복수 정밀도 형식은요. 64비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호비트가 있고 지수부가 있고 가수부가 있죠. 부호비트는 1비트가 되고 지수부는 8비트 가수부는 23비트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32비트가 되겠죠. 이게 단일 정밀도 형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도록 하죠. 지수부는 8비트다. 맞죠. 바이어스는 127이다. 자 이거 해당 기출문제 한번 보십시오. 바이어스는 127이 맞습니다. 그리고 가수부는 23비트다. 자 맞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복수 정밀도 형식은요. 64비트입니다. 그래서 부호비트는 항상 1비트가 되고 지수부는 11, 가수부는 52비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메모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램, 램은 모든 번지에 대한 액세스 시간이 같다. 자 이렇게 램이 있으면은 자 1번지를 갖다 오는 시간, 2번지를 갖다 오는 시간, 액세스 시간이 같다라는 설명이 맞습니다. 같습니다. non-volatility 메모리 자 이것은 비희발성 메모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으로 나와서 여러분 생소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자 비희발성, 희발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전력이 끊어져도 그 내용이 보존이 되는 그런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정전시 내용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non-destructive 메모리 자 이것은 비파괴 메모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괴적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파괴 메모리 그러니까 읽어드렸을 때, 리드했을 때 파괴 메모리는요. 내용이 상실이 됩니다. 그런데 비파괴 메모리는요. 내용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마스크롬 마스크롬은 이제 반도체 공장에서 내용이 기입되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되어서 만들어진 롬을 마스크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할 수 없죠? 기록할 수가 없다는 얘기요. 미리 기입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플린이 제안한 병렬 컴퓨터 구조에서 다음 그림은 어떤 방식인가? 자 이거 출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자 이 그림이 이 그림만 봐서는 중복 답으로 이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모두 정답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PUPU라고 나왔는데 프로세싱 유닛 CPU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LM은 로컬 메모리를 뜻하는데 그냥 메모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DS 그러니까 데이터 스트림이 여러 개죠. 멀티입니다. 멀티. 그렇죠? 그래서 SISD, SIMD, MISD, MIMD 여기서 M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멀티플 데이터 스트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만 봐서는 MD라고 되어 있는 것이 모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봐서는 2번하고 4번이 정답으로 모두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림보다도 더 확장된 그림이 있습니다. 각각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 그림을 제시를 하고 하나를 찾아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1부분만 화면을 캡쳐를 해서 이렇게 문제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 스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은 SIMD하고 MIMD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5번 어떤 제어 기억장치의 단어 길이가 32비트 마이크로 명령어 형식의 명령필드는 12비트 조건을 결정하는 플래그의 수는 4개 이때 제어 기억장치의 최대 용량은 약 얼마인가 분기필드는 필요하지 않다고 가정한다 우리가 메모리 기억장치의 용량을 계산을 할 때 계산하는 식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 기억나시죠? 2에 N승 곱하기 X라고 봤을 때 그때 여기서 7이라면 이 7이라는 것은 어드레스 버스를 뜻하는 거고 이때 곱하는 8은 데이터 버스가 된다 데이터 버스는 워드의 사이즈가 된다 이렇게 PC, MAR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억장치의 용량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억장치의 용량을 계산하는 이 식을 일단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필요한 것들 이런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용량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단어의 길이가 32비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명령의 길이가 32비트라는 얘기입니다. 명령의 길이가 32비트. 명령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주소필드가 있고 그 다음 연산필드가 있죠. 연산필드, 주소필드, 그 다음 플래그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단어의 길이는 32비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전체 길이가 32비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산필드는 12비트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조건을 결정하는 플래그는 4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개의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려면 2에 2승이 되기 때문에 2개의 비트만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주소필드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주소필드는 18이 되는 겁니다. 32에다가 12 빼기, 2 빼기 하게 되면 18을 구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주소필드를 일단 구하는 거예요. 어드레스 버스. 여기서 7이 18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기억장치 용량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2에 18승 곱하기 여기서 워드의 사이즈죠. 워드의 사이즈는 전체 단어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32비트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비트를 2에 5승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이것은 지수를 다 더하게 되면 2에 23승이 될 겁니다. 2에 10승은 뭐죠? 2에 10승은 1K가 됩니다. K 단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2에 20승은 1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리를 하게 되면 2에 20승, 1M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2에 3승은 1바이트가 되겠죠. 1바이트. 그래서 1메가 바이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에 3승이 1바이트가 되는 것은 8개의 비트가 모여서 1바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이라는 것은 2에 3승이 되는 겁니다. CPU 클럭이 100MHz일 때 인출 사이클에 소요되는 시간은 인출 사이클은 3개의 마이크로 명령어들로 구성된다. 자, 헤르츠가 뭐죠? 헤르츠. 1헤르츠가 뭡니까? 1헤르츠는 1초 동안에 한 번 클럭 펄스가 발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클럭 펄스가 발생을 할 때 마이크로 명령 하나가 수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MHz는 어느 정도의 클럭 펄스가 발생을 하는 겁니까? 자, 100M분의 1초 단위로 해서 하나의 클럭 펄스가 발생하는 것을 100MHz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의 클럭 펄스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MHz는 그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메가를 단위를 어떻게 여러분들 해석을 하시냐면 키로는 키로는 뭐예요? 키로 천이 키로잖아요. 그렇죠? 메가는 뭡니까? 메가는 천에다가 또 천을 곱해주게 되면 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M라고 했을 때는 1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 자, 이게 100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곱하게 되면 1억이 되겠죠. 1억분의 1초 단위로 해서 하나의 클럭 펄스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나노세컨드 단위로 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나노세컨드를 또 여러분들 아셔야겠죠. 자, 처리속도의 단위 중에서 미리세컨드는 1000분의 1초를 뜻하는 거고요. 마이크로초 마이크로초는 이제 100만분의 1 자, 나노초 나노초는 10억분의 1초 단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10억분의 1초가 되는 거고 이것은 1억분의 1초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노세컨드에다가 10을 곱해줘야지 자, 이 단위에다가 10을 곱해줘야지 0이 하나 없어지겠죠. 그래서 1억분의 1초가 되는 거예요. 1억분의 1초 그러니까 10 나노세컨드라는 것은 1억분의 1초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억분의 1초 그 처리속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0메가 헤르츠에 대한 속도의 단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게 3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마이크로 명령은 3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을 곱해줘야 돼요. 3을 곱하게 되면 30 나노세컨드가 되는 겁니다. 자, 7번 버스 사용 우선순위를 계속 변경시키는 가변 우선순위 방식의 알고리즘이 아닌 것은 자, 버스 중재에 대해서는 2012년 이후에 기출풀이에서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버스 중재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자, 버스가 있으면 자, 여러 개의 장치들이 이 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겠죠. 경합을 할 겁니다. 그래야만 이 버스를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것을 중재하는 것을 버스 중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경합이 발생한 경우 순서대로 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동작 이것을 버스 중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버스를 중재하는 기법, 알고리즘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변 우선순위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크게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방식에 종류가 아닌 것을 찾아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일단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우선순위라는 것은요. 중재 동작이 끝날 때마다 가장 우선순위가 낮았던 마스터가 최상위 우선순위를 가지도록 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마스터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각 장치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버스에 이게 버스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버스 마스터 버스 마스터가 되는 겁니다.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장치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렇게 중재 동작이 끝나잖아요. 끝나면 가장 우선순위가 낮았던 장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에다가 최상위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의 우선순위 난수 발생기를 이용을 해서 임의로 정하는 거고요. 동등 우선순위 똑같이 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P4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조금이라도 먼저 도착한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것을 먼저 우선순위를 주는 겁니다. 최소 최근 사용 이것은 최근에 가장 오랫동안 버스를 사용하지 않은 마스터에게 최상위 우선순위를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채널 명령어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것도 2011년 3회 기출문제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채널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고요. 채널 명령어의 구성을 보시면 명령어의 구성하고 비슷합니다. 명령 코드부 OP 코브드가 있고요. 입출력 장소에 번지가 있고요. 상태 비트 플래그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입출력 데이터의 길이 이런 것들로 채널 명령어가 구성이 됩니다. 이거하고 비교 판단해서 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8번에 2번 전송 속도는 없죠. 채널 명령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명령어 내에 이 명령어가 어느 정도 속도로 전송이 될 건지 그건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SSD에서 하나의 셀에 3개의 비트의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은 SSD 노트북에 보통 기존에 우리가 쓰던 하드디스크를 이용하지 않고요.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를 이용한 방식을 SSD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조기억 장치를 기존의 하드디스크를 이용하지 않고요.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반도체를 이용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SSD라는 것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저장 방식이 있습니다. 쉬운데요. SMT만 잘 보시면 돼요. 싱글, 멀티, 트리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셀에 하나의 비트를 저장하면 SLC가 되고 두 개의 비트를 저장하면 멀티가 되고 세 개가 되면 트리플이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세 개의 비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RIP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RIP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라우팅 프로토콜 여러 가지 중에서 RIP라는 게 있습니다. 특징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문제 쉽게 풀이가 됩니다. 거리 벡터 기반의 라우팅 프로토콜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리 벡터 기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격려하는 라우터의 대수에 따라서 최단 경로를 동쪽으로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겁니다. 송신측이 있을 거고 수신측이 있겠죠. 데이터를 전송하면 인터넷 인터넷망을 거쳐서 대부분 전송이 될 겁니다. 그러면 수없이 많은 라우터들을 거치겠죠. 라우터 라우터를 문제에서는 홉이라고 얘기합니다. 홉 그래서 홉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홉의 최단 경로를 동쪽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최단 최단 홉수 대수가 적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최적의 경로로 전송이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적의 경로가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라는 것은 경로 라우터의 대수를 최단 최단으로 해서 전송을 한다고 해서 그게 가장 최적의 경로라고 볼 수 없어요. 전체적인 어떤 정체되는 구간도 있을 거고요. 어떤 속도의 개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모든 상황들을 판단해서 데이터를 경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식은요. 간단하지만 최적의 경로가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그런 단점이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우터를 최대 15가지만 거치도록 하는 그런 알고리즘 방식이 되겠습니다. 보기 보도록 하죠. 1번 RIT는 거리 팩터 기반 라우팅 프로토콜로 홉술 기반으로 경로를 선택한다. 맞는 설명이 있죠. 최대 15 홉 이하 규모 의 네트워크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소규모 최적의 경로를 산철하기 위한 정보로서 홉 만을 고려 하므로 홉 그러니까 홉 수만 고려 하는 단 얘기에요. RIT를 선택한 경로가 최적의 경로가 아닌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 있죠.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무선 렌의 매체 접근 제어 방식 중 경쟁에 의해 채널 접근 제어 하는 것은 접근하는 방식 중에서 경쟁에 의해서 채널을 접근한다. 여기서 경쟁이라는 것이 문제 해결의 키가 되겠습니다. 무선 렌의 매체 접근 제어 방식은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렌에 대한 매체 접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선입니다. 3가지가 있는데요. DCF가 있고요. PCF가 있고요. HCF가 있습니다. DCF의 특징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경쟁 방식이 되는 겁니다. 경쟁에 의해서 채널 접근을 제어한다는 이 문제의 답이 DCF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DCF가 되고 나머지 특징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QoS QoS라는 것은 서비스 품질을 뜻하는 거예요. 서비스 품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전송 우선 순위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DCF예요. PCF는요. 사용 사례는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인 어떤 제어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쟁이 없는 방식이고요. QoS를 제공해 줍니다. 여기서 HCF에서 H는 하이브리드입니다. 두 가지 향상시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QoS 제공해 서비스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간단한 특징을 보시면 되고 이 문제에서 경쟁 키워드만 아시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보처리 산업기사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중 광통신시스템에 광검출기로 적합한 것은 광통신시스템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광섬유를 통해서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바꾸어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송신부가 정보처너로 정보를 전송하는 전송로를 채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보처널 그리고 수신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송신부 정보처널 수신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도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신부에서는 보내는 거죠. 보내는 거고 정보처널을 통해서 수신부에서 받아서 그것을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광검출기라는 것은요. 빛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보통 광검출기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수신부 내에 있습니다. 정답은 APD가 정답이 되는데 여기 보면 다 다요드를 보기로 나와 있는데요. LD하고 LED는 이 다요드들은 광통신용 광원이에요. 광원 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을 검출하고 세기를 측정하는 광검출기로 필요한 다요드는 APD란 다요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는 거 여러분들 안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015년 3회 기축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